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은 드랍 테스트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예 저는 원래 휴대폰을 잘 안 떨어뜨린 사람인데 이 갤럭시 s21을 제 메인 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멀쩡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떨어뜨렸고 이제 제 키가 얼마 그런 걸 좀 제가 이걸 한번 찍어 보려고 왜 그렇게 안전했는지 그래서 제 키는 기본적으로 180일에 굉장히 기럭지가 나쁜 키에요 상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한 150 정도 되는 거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이런 책상 말고요 흔히 그런 대리석 바닥이라고 아세요 이제 이런 벤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리석 바닥 있는데 거기서 싸게 콱 박은 거에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박아서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딱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저는 이게 깨진 줄 알았거든요 다행히 보시면은 이게 그거에 필름도 안 고쳐 그랬는데 다행히 보시면 멀쩡합니다 네 이제 이걸 찍어서 있는데 화면도 멀쩡하고요 화면도 멀쩡하고요 다행히 뭐 화면 테스트도 지문이나 뭐 이것저것 이상도 없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 3가지 경우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 강화율이 케이스 여기 보이시죠 케이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링켓 케이스는 퓨전부터 시작해서 퓨전X, ONX가 전부 다 화면보다 위아래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가 링켓 퓨전X는 조금 아닌데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서 한 1.5미터 높이에서 제가 이제 181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.5미터에서 꽝 떨어졌는데도 멀쩡했어요 그리고 요렇게만 떨어지면은 아 그럴 수 있다는데 세 바퀴인가도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눈으로 이게 참 그 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이렇게 슬로우 모셔야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병원에 가야되나 그 생각도 하는데 이게 좀 웃긴 얘기입니다 그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이게 막 가슴이 떨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건 100% 깨졌다 아 이거는 핸드폰 바꿔야겠다 다행히 갤럭시는 1년 안에는 뭐 액정이나 이런게 무성으로 수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힐링실드 강화유리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링켓 오닉스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아 오닉스 링켓 퓨전 엑스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오닉스 같은 경우는 좋아요 다 좋은데 링켓 퓨전 엑스 보다는 약간 튼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막 그 엄청 튼튼하다 이건 안 튼튼하다 이건 아닌데 얘는 완전히 이렇게 좀 고무 형식으로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얘는 조금 얇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유에이지 케이스도 있겠지만 유에이지 케이스는 정말로 두꺼워서 안 깨질 것 같은데 얘는 가격이 15,000원 지금은 모르겠네 지금도 한 15,000원 아랠텐데 15,000원 아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떨어뜨리고 한 세바퀴 굴렀어요 세바퀴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 쾅 쾅 쾅 쾅 쾅 쾅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도 안 깨진 거면은 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아이폰 6 플러스를 쓸 때 가죽 케이스 정품 가죽 케이스를 쓰고 힐링 실드 유리를 썼었는데 그때는 비슷한 상황을 완전히 똑같지 않겠지만은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여기가 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쩡한 거예요 이게 더 발전이 돼서 더 단단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이스 덕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후자 같아요 이 링켓 퓨전 X 케이스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다고 어 그래 어 좋아 근데 나는 이거를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의 악화는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여러 번의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그렇게 진짜 와 이거는 진짜 100% 깨졌다는 느낌까지 받은 정도인데도 안 깨지고 화면도 괜찮고 잔성도 없고 이런 정도면은 저는 이건 정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링켓 퓨전 X의 카마 블랙 이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 그리고 이거 카메라가 이제 제가 한 세 바퀴 돌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땅바닥에서 세 바퀴 돌았는데 보통은 그 정도 낙하 정도 한 1.5m 1.6m 떨어지면은 여기도 기스가 나고 흠집이 나오고 깨지기 마련인데 다행히 제가 이것도 강화율을 붙인 상태라서 멀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흠집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힐링 실드 강화율이 괜찮고요 보호력 정말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링켓 퓨전 X 케이스 보호력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좀 돈을 더 들이셔라도 구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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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